미가의 보라엣쇼, 미가의 미남다수, 박보성씨의 희대입니다. 중년의 이력서 내 젊음을 다해뛰고 또 뛰어 여기까지 날 달려왔다 부러진 자존심은 깡닭으로 한 잔씩 놓겨냈다 뜨겁고 사랑도 했고 땅을 치며 울어도 바빠 두 주먹을 끊지고 다시 일어나 멈추게 사는 거야 잘 가르쳐주나 중년의 이력서 다시 써내려가련다 기다려라 세상아 나 다시 시작이다 내 중년의 이력서 내 중년의 이력서 내 중년의 이력서 내 중년의 이력서 차창에 빛이 나와 인사하고 내 어깨에 기대본다 뜨겁고 사랑도 했고 땅을 치며 울어도 바빠 두 주먹을 끊고 두 주먹을 끊고 다시 일어나 멈추게 사는 거야 잘 가르쳐주나 잘 가르쳐주나 중년의 이력서 다시 써내려가련다 다시 써내려가련다 기다려라 세상아 나 다시 시작이다 내 중년의 이력서야 나 다시 써내려가련다 내 중년의 이력서야 내 중년의 이력서야 저 найти 내 중년의 이력서에 나 지금 내 예정서야 나ί可